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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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난 불길한 일들만 생길 거야 모든 일들이 다 제안이야 젠크스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표기에 빠져 피아노 헷갈려 다 고준할 땐 모두가 덤빌걸 뭐해요? 아니죠! 아직도 못 골랐어요? 왜 그래? 혹시 결정장애 다 코를 못 먹겠어 모두가 번거로우리도 저겨 춤추는 풍선인형까지 널 때릴 거야 틀어붙여 치고 또 쳐 이름 세 번 불릴 때까지 잠깐, 뭐? 그러니까 네가 스크래치를 세 번 말해야 돼? 그럼 자유라고? 그래, 징크스는 그런 거야 회장이라면 알고 있어야지 아, 알지 철삭, 철삭, 철삭 쓰레기 약국사 행복할 거란 희망은 이제 사라진다 회장님은 오직 한 분 난 널 영원히 괴롭힐 거야 아무리 달리고 숨어도 넌 못 가 아, 뭐? 징크스 아, 몰리말이 많네 처음부터 그래야지 그게 훨씬 명확하고 낫다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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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